목포. 따라했네. 일단은 걸어오면 포스가 모델이잖아. 그래서 이제 리틀 김요한인 거지. 성경, 성경. 오케이. 야, 짱이다. 오케이. 눈여겨봐야 될 신인. 배국의 후배가 아니고 모델계 약간 그런 느낌인데. 그런데 얼굴이 좀 아깝다. 배국이 아까워, 그렇지? 그런데 왜 설레이지? 성진이 이제 잘한다. 그런데 이 시골향이 좋아. 롱초에서는 등목이지. 아, 참. 아이고, 뻥소까지. 으으흐흐흐흐흐흐. 우와. 우오. 으아! 으아! 브로들과 저 성진이의 케미가 궁금하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 티케스트 2채널 노는브로 만간부. 즐겨봐 이 채널